한 번 더 준비한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화려합니다. 색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저희가 입겠다는 각오로 진짜 베스라프 6배급으로 색이 완전 다양한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엄청 힘들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코따로스 약간 여름 느낌이 나는 코따로스인 것 같아요. 화려하고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또 스마트 뮤비를 찍게 되었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비즈를 달아봤습니다. 머리피스도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빨간 머리하면 무조건 흰색 피스를 하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헤어팬드도 만들어줄게요. 헤어팬드예요? 어떤 헤어팬드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머리에 이렇게 담으면 예쁠만한 것 같아요. 섞어 섞어도 예쁘겠는데? 섞어야 돼요. 산빈추어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르게 해봐요. 진짜 너무 심지어. 엇구찬무여 Sleeping 도난 BENEF 코코다 썸머스 코코다 썸머스 해외 정치같아 해외 있는 정치 그러네. 여기다 옮겨가면서 찍는 건가? 그래요. 되게 젊어. 너무 신발 이상하니까? 그런다 거의 한 범위.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면서 서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하세요. 야, 먹었어? 내가 봐.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자, 나올게요. 자, 카메라. 바라보 댄스. 야, 도대체. 감사합니다. 파워크로우스. 여기에서 wn Awards. 으음. 다핏 하트 새롭게 해봤습니다 오! 뭔가 그리고 핑크 피스도 붙여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마트랑 너무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파트 때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어깨가 잘 보여가지고 여기다 딱 붙였습니다 꽃도 달았어요 여기도 꽃 여기도 꽃 나 그걸 먹어서 쉬우겠다 She ate! 같은 건데 위너의 저녁밥을 내가 먹어서 쉬우겠다 아 그거 저녁밥을 그거 아니야? 게임할 때 배그 같은 거에서 치킨 먹었다 니나!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나 그건 줄 알았는데 난 그냥 단순히 그런 거라서 1위 게임에서 먹었다 난 그런 거였어 She ate! 이런 건 줄 알았어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말인데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처음 봤을 때 게임 얘기 나오네 네? 게임 얘기 나오네 게임 얘기 나오네 네? 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니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언니들 나 여기 진짜 잘해 타이밍? 나 자신 있어 저는 평소에 기지개 진짜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떤 타이밍일 때? 일어났을 때? 그냥 앉아있을 때? 진짜 애니 같대 어? 아니 그렇게 말고? 진짜? 빅토리 너무 힘들어요 좀 어때요? 잠깐 못 당했다 언니 못 당해 1, 2, 3, 4 빅토리 아무스라 아무스라 맞아 거기 그 부드럽지 않아 이렇게 다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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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슈가 쉬어 나가지고 에피소드 퓨어 에피소드 이의 에피소드 와 에피소드 진짜 애기연인가봐요? 귀여워 안 들어가 꼈어 꼈어 이대로 꼈어 이대로 꼈어 이렇게 해볼래? 응 어 그게 낫다 이 손 치우고 쿡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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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원래는 사실 여기까지 옷이 있으면 옷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없기 때문에 치마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피아노도 엄청 좋아해서 어제 첫 펜사가 있었거든요 팔던 첫 펜사 그때 그기는 애드립이냐고 왜 그라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신래요 안무입니다 근데 너무 멋있었다고 하셔서 저도 마음에 들어 이 안무 진짜 빨래춤 근데 연습할 때는 약간 탑 그냥 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가 늘어나 맞아요 요만한 걸로 요만한 걸로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주세요 저도 스마타 베이비 스마타 파츠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엉덩이 되게 파튼데 저는 이 파츠거든요 은채를 지켜 은채는 약간 내가 은채 내가 은채 은채 저도 여기 잘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약간 채원이가 약간 난 채원이야 이런 느낌인 은채 내가 은채 내가 은채 나는 은채 아니에요 이거 나는 은채 나는 은채 나는 은채 나는 은채 나는 은채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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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네 불쌍한 척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네 음 불쌍해 보이고 싶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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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은 그럴 때 그럴 때 이 표정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겠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러면 계속 말 안해 맞아 말 안해 아니야 괜찮아 난 아무 일도 없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엄청 티 나는 괜찮아 난 아무 일도 없어 나 진짜 괜찮아 이제 이 덕장 마지막 시입니다 이제 이 덕장 마지막 시입니다 대사분들이랑 같이 칭찬 근데 대사분들이 너무 춤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또 잘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인터네부터 가요 지금? 지금? 지금요?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브리길 유튜브 브리길 쪼가 넘쳐봐요 혼자 원래 이건데 혼자 못생겼어 혼자 봐 혼자 봐 요소를 가만히 길어 가만히 길어 가만히 길어 팔 좀 길어 가만히 길어 모르러 1분 정도 아 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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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녁 이리참 이리참 여기가 진짜 딱딱하거든요. 모르시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미래. 파펙.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텐차 빨리 타자. 하나 보면 열 끝이. 간편해서 돌까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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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날. 배울 때는 꽤 비키던 나비한테 애쓰니 한 번 돌이. 퍼스마이콜. 저희 우크래그 올게요. 다음 번 옷 갈아입고 올게요 겨복으로 착해졌어요 그래도 착했는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도착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컨셉인데요 드디어 하게 되었어요 어때요? 똑똑해 보여요? 완전 똑순이가 돼버렸어 똑순이 저도 낯설어요 새로워요 오늘 사진 많이 찍어야겠어요 이런 기회는 없으니까 범생이에서 언니로 변하는 게 낫죠 네 약간 변신쓰가 정확하게 약간 변신쓰가 정확하게 뭔가 케이프 할 때 잡지 말고 근데 얼굴이 바르지면 안 돼요 잡아줘 훌쩍 한번 해줘야겠다 뭔가 안경을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약간 이렇게 만져서 보통 범생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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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 한 건 풍리란 놈 I call it sugar My sugar sugar 플랜데로라면 Kathy My sugar sugar My sugar My sugar I call it 눈도 나라 그는 민 민 민 민 민 민 신경없어 쉬쉬쉬쉬쉬 내 패배 위에 필름다운 대신 더 강해 너무 간다 오우 잘났다 이것좋아 진짜 좋았다 이보게 그래요 뭐에 Ä 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은요, 아웃트로 씬인데 제가 이제 인트로 때 버렸던 컵을 다시 줍고 그런 엔딩? 마무리 컷을 찍었습니다. 완전 심취해 있다가 아 맞다! 컵! 되게 건전한 그런 그런 습관? 먹은 건 치워야지 최애 컨셉! 나 진짜 오늘 소원 다 잃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모범생 느낌? 그런 느낌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안경을 골랐는데 모르겠어요, 괜찮은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애들 코코 닮았어 머리 한번 너무 귀여운데? 한 번 할게 이렇게? 좋아요 너무 나라 비교가 되는데 팀에서 설치하고 좋아요 어때요? 진짜 학생 같아 난 학생 같진 않아 이 피어싱땜 때 너무 귀여워 안녕 둘이 둘이 나 진짜 우리 다 안 물린 게 있니? 밑에 보이세요? 이거 대박이다 근데 나 이거 사고 싶다 맛있어 이거 어머나 여기 내가 있는 귀걸이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여기지 않아? 할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찍지 않으면 돼 나 보고 있어 누가 찍었어? 애송이 이게 더 애송이 같긴 하다 애송이 야 지연아 왜요? 규장춤 같아 요거는 1장 제 라인으로만 1장으로 제가 알아서 안 하는 시간 많이 쓰세요 잘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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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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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렸어 왜? 다 풀렸어 정말 많은 분들이랑 오랜만에 촬영했는데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특히 마지막 군무 씬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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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레전드 goal 쟤 기대죄 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